안녕하십니까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프라임 에듀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피직스하고 그 다음에 피지션을 헷갈려 했네요. 단어 시험을 보다가. 피직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많이 본 거죠. 별도 왔다 갔다 하고 공식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 다음에 피지션은 요즘에 아주 가장 핫한 직업이죠. 잘 나가는 직업 모임입니다. 그래서 피직스는 그림으로 대충 다 아시겠는데 과학인데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은 물리적인 물체와의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의 힘이죠. 빛, 열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학을. 과학의 일종이고 여러분들이 과학 배우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피지션은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되겠고요. 그래서 피직스는 이제 케미스트리가 화학이죠. 화학하고 피직스는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 물리입니다. 물리. 물리책이 똑같은 패턴을 밝혔다. 그래서 물리학을 피직스라고 그러고요. 피지션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외과의사. 의사 선생님을 피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기억하시고 끝에 AN으로 끝나면 보통 사람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피지션은 외과의사라는 거.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직스 그리고 피지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지션은 외과의사라는 거.